네, 다음 종목은 월청님, 진공안님, 이워리님께서도 많이 궁금해하고 계신 종목이고요. 칩셋 미디어가 그 주인공인데, 이 종목은 2만 9천원에 매수하셨어요. 비중 10% 담으셨습니다. 올 한 해 동안 칩셋 미디어는 조금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이고요. 한 번 출렁했었다가 그래도 3만원선 잘 지켜주는가 싶었는데요. 다시 한 번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2만 9천원이고,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라서 일단 중장기로 가져가실 생각이라고 하시네요. 목표가 한 번 알아보고요. 추가 매수해도 되는 건지 한 번 칩셋 미디어 전망을 좀 체크해볼까요? 네, 오늘 안 그래도 텔레칩스가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거든요. 텔레칩스,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들 다 자동차, 차량용 반도체 쪽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보니까 이슈가 뭐냐 하면 삼성전자가 글로벌 자동차 전장업체 독일사죠. 콘티넨탈 전장사업 부분 인수 검토 중이다. 이 기사가 시간에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강세인데 삼성이 이제 2017년 하만을 인수했는데 그 7년 만에 대형 인수합병 M&A 지금 기사가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이슈적으로는 저는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.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 내일 당연히 10% 이상, 15%, 20% 정도 뜰 것 같은데 관련 주 칩셋 미디어도 같이 가겠죠. 그래서 지금 평단까지는 내일 우선은 오지 않을까 하거든요.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이 반도체 섹터가 지금 미장에서 미국장에서 엔비디아가 주도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FMC 관련해서 지금 내일, 오늘 지나고 내일 아마 새벽일 겁니다. 저희 한국 시간으로. 그래서 이 이슈가 좀 있습니다. FMC에서 경기 전망을 좀 상향시키고 점도표가 좀 불리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.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미국장도 그렇고 국내장도 지금 어떤 상승의 어떤 폭이 제한되고 좀 하락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.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조금 보수적으로 우선은 좀 보시고요. 그다음에 지금 차트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아까 2만 9천 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내일 정도 우선은 반등을 하면 우선은 좀 매도를 해주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지수가 좀 반도체 섹터가 다시. 그러니까 저는 이번 4월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거든요.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 반도체가 가려면 저는 도리어니까 이번에 좀 조정이 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봐요.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반도체 섹터가 이런 지금 차량용 반도체나 패밀리스 반도체들 다 포함해서 오히려 조정이 저는 건전한 조정을 한 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간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차트적으로도 우선 지금 갭이 좀 위에 있어요. 그래서 이 정도 2만 9천 3백 원 정도인데 평단은 내일 아마 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신다면 우선은 평단 이상에서 우선은 매도를 좀 하시고요. 그다음에 어떤 시장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반도체 섹터가 좀 본격적으로 반등을 다시 모색하거나 바닥을 잡으면 다시 그때쯤 다시 들어오셔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시고 내일 정도 우선은 지금 어떤 단기적인 어떤 이슈인데 삼성의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재료가 좀 커 보이고 이것이 또 이제 지금 삼성전 주총도 있는데 M&A 어떤 이슈까지 지금 겹치면서 이슈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선은 내일 정도 우선 단기적으로 튀면 매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추후에 지금 오늘 저점 2만 6천 8백 원 정도 오늘 저점이 지금 저점이 2만 6천 5백 원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 선을 다시 또 이제 쪽으로 내려온다면 그 이하 2만 6천 원 이하에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. 네. 내일 호재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일 반등은 예상이 되는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경계감에 따른 좀 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손실 없이 일단 빠져나오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. 따라서 내일 반등 시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접근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